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한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이 나와 안 맞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보고 이 부분들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육신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바라보는 방향이 뭐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자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보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응답이 2, 3, 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축복이고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육신적인 비전에만 붙잡혀 있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신문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축복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40년 동안에 인도하면서 가르친 부분들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미래가 있다라는 거 그 축복의 진정한 눈을 열려야 하는 거 그게 신문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부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강약 흐름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신문기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비전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의 눈을 열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이 눈이 열려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무슨 은약을 주었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었는데 어떤 은약을 주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세계복구마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을 약속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여기에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지는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의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게 영혼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게 영혼과 연결되어져요 그게 다시 몸으로 나타나고 현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사실들을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리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버렸습니다 노예되어버린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추레일기 3장 18절에 귀중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은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질 것을 은약으로 주셨어 그 약속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실은 애국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약속 붙잡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되어버렸는데 그 포로는 결국 단순히 포로되어버린 게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이 포로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라하리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 은약 붙잡고 포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짐으로 그 시대를 살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권을 회복시키는 귀중한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마태본 16장 16절입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마태본 16장 16절 크리스도 그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크리스도가 답입니다 크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답으로 붙잡은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세계보험 은약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 여러분 삶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보장해 주십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절대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어복과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부르트지 아니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했다라는 거예요 강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강야입니다 그러나 세계보험의 은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게 돼 있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은약이 아니라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은약을 붙잡은 세계보험의 은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사실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깨닫고 누려야 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 중심하고 세상 육신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갈등들 문제들이 오늘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기한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재앙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일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장하심이 있음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